가자! 가자! 죄송합니다. 한 번만 다시 더 하겠습니다. 제가 별명이 첼트라입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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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지금 무대가 다 지금 누워졌어요. 여기 정리 한 번 해주세요.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. 6살 때부터 준비했습니다. 거의 10년을 준비한 건데요? 바로 우리말 겨루기를 위한 것입니다. 상품권도 걸려있는데? 네! 월요일 저녁 7시 40분 우리말 겨루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.